아유 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아유 잘 있나 봤네. 가로도 많이 남았네. 네. 수술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 기도 줬으면 큰일 났다는 거에요.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남아있더라구요. 안쪽은 아니지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다겠다.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머리 조심. 네네. 소원성취도 하셔야죠. 예 서원성취가 제일 좋아 악수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왜 악수 안해? 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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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자, 들어갈까요? 이쪽이 우리 이제 사진 한 번 찍어 가셔야지 침실 사는 집이고 왼쪽이 사무실 사진 한 번 찍고 이리로 가십시다 자, 민준아 파이팅! 자, 우리 이재명 대표 힘도 힘내세요 파이팅! 제가 문재인 한 번 파이팅 하세요 하하하하 사모님의 간절한 영혼으로 제가 소원함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 어쨌든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좀 고맙습니다. 우리 새 벽두부터 결코 쳐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 생겨서 우리 만나는 게 미루어졌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천행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대표께서 왕쾌하셨고 당도 그런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아주 큰 액병으로 생각하시고 옛날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아주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아주 우리 이대표님 장수도 하실 거고 아마 또 뜻하는 일이 또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트라우마를 빨리 털어버린 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지금 중앙정치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적대 정오의 정치. 그게 이제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증폭이 돼서 정말 그 지지자들 사이에 그 적대나 정오는 정말 살벌한 거거든요. 여기에 와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봐도 정말 나하고 다른 편이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위의 느낌을 가지니까 정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는 그런 계기로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이렇게 좀 앞장서주길 바라고요. 또 상생의 정치를 많이 또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고 해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왜냐하면 저쪽은 그런 의지가 없는 정당이고 저쪽은 늘 정오나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만약에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삼는 그런 계축을 해왔으니까 이쪽에서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래서 제3의 세력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대선에서도 큰 전활복을 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잔을 따르는 걸 내 몫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건강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녀 язы여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